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좀 미안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어 나도 좀 늦어 네? 첫사랑이에요 와있었네 거짓말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3월 첫방송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하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넘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연습한 거 맞아? 다시 한번 해봐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3월 20일 첫방송 2월 20일 был 2월 21일 3월 21일 2월 20일 2월 21일 4월 20일 3월 21일 2월 23일 2월 22일 3월 22일 예고 중에 경쟁률이 젤로 센데. 천재는 외국이든 한국이든 교육학력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실력이 아쉬운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지. 나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기린 예고로 간다고? 햄이 니가? 이 정도면 기린 예고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수풀삼 움직일 동! 수풀 움직이는 사나이 송삼동이라고 합니다. 떨리지 않아? 아니 전혀. 1,287번 윤백희. 네. 1,288번 고혜미. 네. 시작하세요. 인기가수 유현재가 실종됐습니다. 나 원래 그런 품돈 신세 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냉전 한 푼 없는 그지 깽깽이 주제예요. 내가 매력이 없어? 뭐 하는 거야? 따님 쪽으로. 딸 아니야. 부부가 아니라고요 저희. 나 아들 아니지? 아들인데요. 아 또 아들이야? 아들이에요. 아들 맞아요. 제가 경찰복은 입었는데 경찰은 아니거든요? 서울이라는 얘기지? 어.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